저는 청와람 해장 구자백이고요 2019년 배럴 스프린터 챔피언십 대회에 나가서 접영에서 이동, 가요행에서 이동 그리고 단체전에 메달 2개, 총 메달 4개 땄습니다 다른 대회랑 틀리게 예선전도 있고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참가하게 됐고요 하루 종일 또 재미도 있었고 대회에 나가면서 대우받는 느낌으로 대회를 출전했었습니다 저희 청와람은 당연히 참가를 할 것이고요 또 청와람에서는 1회 대회 우승을 했으니까 2년패 우승을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꼭 참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꼭 참석해서 수영 잘하는 사람 응원도 해주시고 또 개인 수준이 어떤지 한번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즐기면서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 배럴 스프린터 챔피언십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청와람 화이팅! 배럴 화이팅! 도구 1M 1M 2M 감사합니다.